대전시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10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2.2%로 의무고용률보다 1.4%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따라 2020년부터 국가와 지자체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증수하는데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10억 2,900만 원, 지난해 10억 1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 의회가 대전시 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조리안을 발의한 가운데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